누구한테 편지 써요, 안젤리나? 응, 산타 할아버지 써요 어떤 산타 할아버지? 응, 여샤 여샤? 러시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? 음, 그렇구나 뭐 쓸 거야? 안젤리나 뭐 받고 싶어? 러시아 산타 할아버지한테? 산업 응? 산업? 무슨 산업? 가짜 산업? 가짜 산업? 조그만 거고 그거 많이 있는 거고 동물 거고 너 가짜 산업 집에 10개나 있잖아 10개? 하나 둘 셋 셋 산업 다섯 개나? 다섯 개만 했어요 산업가? 응 근데 러시아 산타한테 러시아 말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? 그럼 안젤리나 러시아 말을 못 쓰니까 산업 끓여, 그냥 크림 그래 파란 색깔 제 오는 거는 파란색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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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에 UNG 안젤리나, 러시아 산타 너무 멀리 있어요. 어떻게 편지 보내? 편지하다가 풍선 날아가. 풍선? 하늘이 날아가? 그래야 산타 받을 수 있을까? 응. 러시아 산타 이름이 뭔지 알아? 응. 러시아. 해봐.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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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다. 완성. 박수해. 이제 어디 갈까? 편지 보내라. 편지 보내라? 응. 그래 가자. 고고. 안녕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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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랜에서 보시다니까 음성 전기, 뇌다 머 러드야. 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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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과정에 도착 와 잘 출발 잘 출발 잘 출발 이따 보내줘서 도대체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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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인 것 надеюсь шарик улетит всё таки ну всё ангелина психолог психолог дождь реально льёт давай отправляют у меня камера промокнет давай типа самок 다 잘 올라가 잘 올라갔다 산타 볼 수 있겠다 응 가자 이제 산 물 기다리면 돼 어디? 이제 discuss는데요 우리 atters 잘 으깠다 пока-пока mange 먹 por 이거 Das 샌 뭐해 Sic ka 산거 줬어요 이거도 뭐야 이거? 장갑 장갑도 받았어? 네 사무증갑이야? 네 와 좋겠다 안재인아 선물 많이 받았어 이 선물은 짜잔 산트라마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와 진짜 떼지네 네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막 돼지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엄마 아빠한테 막 돼지 사줘 돼지 사줘 너는 아빠가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 새끼가 미쳤어 막 이러면서 근데 돼지를 얻게 됐어요 여자예요 두부예요 이러면 두부 6개월 됐어요 근데 6개월 된 거 치고 되게 작은 거 같아요 집에 어떻게 돼지 키워? 어떻게 집에서 돼지 키워요? 마이크라스 마이크라스 돼지하고 일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과 알람을 해주시면 돼지하고 놀고 샤워 시키고 외출하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? 대박이죠? 완전 완전 귀여워 두부야? 돼지 안녕 해봐 두부 안녕 해봐 이렇게 이게 안녕 하는 거야? 어 했다 이렇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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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